음, 이건 김변호사님일까 어, 여기 동문회비 고지서구만 어? 이 실장님이랑 같은 우편물이네? 그럼, 김변호사님이랑 이 실장님이랑 대학 동문이에요? 아, 오 변호사님은 여기 오신지 얼마 안 되셔서 모르시는구나 예, 같은 대학 맞습니다 우리 김변호사님은 법학과 저, 이 실장은 국물학과 그렇구나 김변호사님이 고시공부하느라 대학을 7년 다녔으니까 이 실장님이랑 같은 시기에 학교 다녔겠네 그럼, 그때부터 알던 사이예요? 아니요 변호사 개업하고 이 실장 뽑을 때 그때 이력서 보고 알았어요, 동문인 거 어? 아, 학교 다닐 때 이 실장에 대해서 못 들어보셨어요? 퀸카로 아주 유명했다던데 신촌 전지연 신촌 전지연이요? 예, 그 당시 그 역기적인 그녀라는 영화가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잖아요 제 와이프 말로는요 저, 총무로에는 전지연, 신촌에는 이수경이라 그러던데? 글쎄요, 전 신촌에 전지연인지 뭔지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고마워! kim podeasli 야, 야, 야 SI 전 지열색! 전 지연냐, 전 지열색! 전 지연냐 한 번이Äere aqueles aqueles 젠 기본 Don't you know 그렇죠 우리 김변호사님은 그 당시 고시공부에 열중하시느라 그쪽으로는 모르실 수도 있으시죠